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사냥개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여러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단 공직을 물러나게 되면 그냥 사인이지 않습니까 사인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구현이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건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다루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법률신문이 역사적 기록을 위해 가지고 양승태 씨가 2023년도 법정에서 한 최후 진술문의 전문을 다 잘 실어놨네요. 그게 여러분들 아주 소위 한동훈이 주도했던 사건에 이 실체를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를 국정농단 사건도 다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실체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최후 진술문을 보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그동안 정치검사들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2023년도 9월 16일자입니다. 9월 16일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후 진술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정치검사들의 활동상에 대한 이분의 76세니까 그 당에 75세지 않습니까 아주 나이가 많은 거거든요 그때는 최상사에 대한 달관을 한 겁니다.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의 연료가 되어 가지고 마지막을 스타일을 좀 구긴 겁니다. 그 여름 40대의 검사들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결론을 정해놓고 감방을 쳐넣기 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건을 조작했는지가 최후 진술문에 그대로 녹아나는 겁니다. 핵심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어머머한 공격이 사건의 배경이고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올가멜거리를 찾아낸 먼지털의식 수사였고 사법부를 이렇게 초토화시켜놓고 법관의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니 어안이 벙벙하고 가슴이 아플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미로와 같은 이 사건의 심리를 세심히 이끌어오신 재판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대법원장일 때 일로 인해서 이토록 큰 분란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실망을 느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법신뢰의 확보를 지상의 과제로 하여 온 힘을 다해왔으나 소용돌이치는 적치의 격변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로 모든 노력이 허금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극심한 자괴감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이 시작된 지 벌써 4년 반이 흘렀고 수사가 개시된 때는 무려 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정치권력의 광풍이 사법부를 정신없이 몰아치던 이 사건 초기에 흠악한 분위기는 점차 잊혀지고 폭풍 뒤에 난파슨과 같이 망가진 잔해만이 표류하며 사건의 본질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왜곡된 사실과 가짜뉴스로 인해 추락된 이미지는 일반인의 뇌리에 거의 고정관념같이 자리잡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온라인 등을 떠들다니며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을 이게 간단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시력의 어머만 공격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라는 명복으로 그 천병 역할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검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집어넣고 사법부 여러분들 장악을 위해 가지고 그냥 독일산 세포드처럼 여러분들 그냥 띄워가지고 죄를 만든 사건이란 겁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라는 명복으로 그 천병 역할을 담당한 겁니다. 권력으로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질수를 위협한다는 점의 심각성은 훨씬 더 더한 것입니다. 당초 법원 내부에 무리가 일어나자 사법부는 2018년 5월까지 거의 1년 넘게 3번이나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중 두 분은 제가 퇴임한 이유에 의뢰졌고 마지막 조사는 사법행정의 최고기관인 법원행정처장이 이끄는 강력한 팀에 수용됐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심청적인 조사를 거쳤으나 결국 형사조치를 취할 만한 범죄 행위는 없다고 결론이 났음을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조사팀이 의도적으로 피고인들의 범죄를 감췄을 리가 없고 조사에 참여한 법관들의 법적 소양이 부족했던 건 더더구나 아닐 것입니다. 사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시력의 엄음한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라는 명복으로 그 천병 역할을 당한 것입니다. 사냥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씨가 서울중앙지검장과 제3차장검사로서 그러니까 사냥케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다는 겁니다. 최우진 설문이 아주 여러분들 묵직합니다. 일찍이 전체주의 위험을 경고한 조지 오웰은 그에 져서 1984년에서 권력 속성을 일으켰갈파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 말은 당시 집권세력의 의도를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하여 그 집권한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러 나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다 입을 다물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별짓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을 미화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가 뭡니까 미래를 다 장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너무나 미숙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싸울 의지가 없는 것이고 이에 부응하여 검찰은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직무상 수시로 법원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검찰로서는 그동안 불만을 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사건 수사에만 무려 70명에서 8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검사가 동원되어 다른 부서에서는 검사 부족으로 업무가 지연되는 말까지 뜨들 정도였습니다. 수사 범위는 끝도 없이 사면팔방으로 무한정 확대되어 제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퇴임할 때까지 전 재임기관을 대상으로 원래의 이슈와 관련도 없는 법원의 구석구조까지 다 살폈습니다. 이것은 수사입니까 수사가 아닙니다.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올과 늘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이식 형태의 전형미의 불법적인 수사권 남령입니다. 자고 시민 수사 상황이 중계방송되듯이 보도되고 재판글에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허황되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치면을 장식했습니다. 관련 인사들은 변명할 틈도 없이 수사 쪽에 벌써 죄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현재 현직 대통령과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겁니다. 업무상 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는 없을 거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분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정도의 정성에 천만 분의 일 정도를 뭡니까? 부정선거에 들였으면 대한민국 부정선거 문제는 벌써 다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정치검사 출신의 허우대가 멀쩡한 남자라는 이야기가 거듭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옥죄인 겁니다. 이게 수사입니까? 수사가 아닙니다.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올과 널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이식 형태의 전형 및 분류부증 수사권 남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았을 거라고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냥 지금 총선전국이 가니까 그냥 묻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나 이러면 제가 당한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러면 세워지고 8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검찰이 그냥 표적 수사를 하고 죄를 그냥 밥 먹듯이 만들어가면 뭡니까 대법원장을 머져서 47개 혐의를 걸어서 감방에 쳐넣을 정도가 되면 보통 시민들은 뭡니까 얼마나 뭡니까 고초를 당하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은 피고인들을 묶을 프레임을 짰습니다. 오늘 오전에 검사가 의견 진술에 말한 범죄 사실이 바로 그 프레임입니다. 그 프레임 속의 모든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견강부의하여 억지로 껴어넣습니다. 목소리 높여 비난했던 여러 재판 거래가 모두 사실 무근으로 드러나자 이른바 징용 사건을 재판 거래 사례나 되는 듯이 설적각색하게 찧어넣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블랙리스트를 찾지 못하자 통상적인 인사자료를 가지고 블랙리스트인데 포장하여 인사건을 남용했다고 우깁니다. 참 우습기조차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모든 대법관들과 더불어 신중의 신중을 거듭하느라 심리를 미쳐 끝내지도 못한 그 중차대한 징용사건으로 도대체 무슨 재판을 거래를 했다는 말이며 어느 조직이든 다 가지고 있는 인사자료가 어찌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매사가 다 이런 억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을 정해놓고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이야기하면 그게 결론이라는 프레임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모든 걸 다 끼워 맞춘 겁니다. 그게 조작을 한 거죠. 수사 조작을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수사를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선거 조작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거 조작을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수사를 조작한 거잖아요. 제가 이 나라를 보면 징글징글한 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양심이 없어 가지고 사기치고 조작하는 것이 밥 먹듯이 하냐의 이야기입니다. 여론 조작 정권 조작 주가 조작 선거 조작 선거 사기 이제 수사 조작 이 사건의 수많은 조사에서 시도 때도 없이 흔하게 등장하는 문답이 하나 있습니다. 문 이 정도 내용이라면 대법원장에 보고되지 않았을까요? 답 예 보고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강제적인 추측 진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대법원장을 엮어 널려는 검사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검사의 굳센 의지가 양성태를 반드시 감방에 쳐내야 된다. 박근혜을 감방에 쳐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러면 한동훈이가 다 죄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대법원장을 엮어 널려는 검사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억지와 추측을 바탕으로 20만 장 잃은 수사기록과 300쪽이 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사권 남룡의 열매이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 교육조절을 삼을 만한 것이 바로 그 공소장입니다. 도부지 법률가의 작품 같지가 않습니다. 흙으로 가득 찬 이 공소장을 두고 저는 4년 반 전 이 재판이 시작돼 이 모두 진술에서 검찰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나 용을 그리려다 뱀도 그리지 못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소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할 말은 대상 같으나 모두 진술에서 한 그 지적을 원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무너진 올바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무너져버린 나라를 이렇게 최후 진술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법관의 직을 천직으로 삼고 42년이란 긴 세월동안 한 번도 다른 데 눈을 돌림 없이 거의 전 인생을 사법부에 바쳤습니다. 사실 대법원장이나 직책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행려 지명이 될까 봐 일부러 국외 출국까지 하며 이를 피하고자 했으나 결국 소명을 거절하지 못하고 막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만 이룰 수 있고 사법부에 대한 그 신뢰는 법관에 대한 믿음과 존경 없이는 획득할 수 없는 것이란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법관에 대한 믿음과 존경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일상의 처신에서도 항상 품위를 잃지 않고 언제든지 국민을 위해 시생을 마다앉지 않는 자세를 보일 때만 비로소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법관에게는 모든 면에서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여 언제나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살아온 생애의 마지막에 참으로 기가 막힌 일로 신병구속까지 겪어가며 치욕 속에 이렇게 법정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고명한 성녀이자 신인 무산스님의 아지랑이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끝내 삶도 죽음도 내 던져야 될 이 절벽에 마냥 어지러이 떠다니는 아지랑이들. 우습다 내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이 아지랑이들이냐 말이냐. 지금의 내 마음을 이보다 더 적절히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거관계와 법리를 따지고 별로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구차스럽고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흑인의 인권에 관하여 대척점에서는 두 개의 판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흑인 노예에게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른바 드레드스코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예선에 잡혀 운송되던 흑인들은 모두 자유인이므로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아미스타드호 사건입니다. 전자는 노예제도 cg 세력에 영합한 사법부 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억되는 반면에 후자는 엄청난 정치적 압력을 무립주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기념비적인 판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도 어떤 결론이든 우리나라 사법사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비록 제가 지금까지 5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가전수모와 불명애를 겪고 삶의 보람까지 무너지는 듯 하지만 이 사건이 아미스타드호 사건처럼 정치 세력과 검찰 권력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는 기념비적인 재판으로 기억된다면 저는 그 고난을 오히려 큰 영광으로 여기며 기뻐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뀐 것도 있지만 이번에 재판부에 대해서 참으로 갱위를 표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옆에 계신 두 분 공동 피고인들 대법관들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은 인품에 있어서나 법정 소양에서 참으로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보다 크게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원래 법원 행정처장의 직에 떡이 없었으나 제가 삼고초리아의 처장으로 모신 것인데 주어진 직무를 다하다가 뜻밖의 이런 고초를 당하고 계십니다. 늦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모두 죄가 될 게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적인 죄가 아니라 정치적인 굴레일 것입니다. 기의 그런 정치적 족쇄를 채운다면 그런 죄는 대법인장인 저 혼자 벌로 받으면 족할 것입니다. 공동 피고인 두 분에게까지 그런 벌을 내리지 않도록 진심으로 청원하고자 합니다. 경이야 어쨌든 저의 재인기간 중의 일로 이런 사단이 벌어진 대하여 제삼 깊이 사과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최우진술문은 문장을 많이 다듬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양성태 전 대법관이 참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그런 글이고 제가 가끔 아주 가끔 이 송사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판사들의 최우진술문 같은 걸 가끔 소개하는데 오늘 양성태 전 대법관의 여러분들 최우진술문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신경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검찰 권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지금 권력을 잡은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임 시기에 물론 본인들은 그 당시에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무리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소위 사법부 수장을 감옥에 넣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의 실상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사건을 결론을 정해놓고 무엇이든 여러분들 정거를 조작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분들한테서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전에도 느꼈지만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그냥 본인들이 필요하면 선택적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본인들에게 필요하면 정의가 되는 것이고 변인들이 필요 안 하면 부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 부정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 거의 난망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